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사랑밖의 남몰랑 이 곡은 트로트와 발라드가 느낌이 있는 곡이죠. 작사 작곡 노래 심수봉 선생님이 하셨습니다. 이 곡은 슬로락으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올게인 존은 D마이나 테너 역시 D마이나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이 곡은 1987년도에 발표된 곡이죠.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여성의 마음을 담는 고음곡입니다. 지금 가을에 고음 빛으로 몰들어가는 가을의 계절인데요.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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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